아흠 아아 오늘도 너무 피곤한데?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어? 유튜브 보면서 야박사 코돌이 영상 떠서 보고 있는데 카사딘이 보이는 거야 어? 어프인가? 어 뭐야 축제인가요? 아 장례식입니다. 하하하하 너프더라고 아니요 사일러스 요네는 그냥 두면서 카사딘은 너프하는 이 게임은 대체 뭘까? 아니 진짜 모임 진짜 모름 진짜 카사딘 너무 싫어한다 다이어시 너 그냥 접고 다른 거 할게요 ADR이 장인하겠습니다 그냥 카사딘 접자 뭘 하냐 아니 지금 그래 뭐 요네는 생각보다 티어 안 넓다 쳐 압도적 OP를 자랑하고 있는 사일러스 요 너프 왜 하나? 아니 진짜 모름 사일러스는 대회 나오면 재밌어서 그런가?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카사딘 이건 너프할 데가 어딨다고 너프라니 너 아리존 곧 뜸 이거 곧 뜹니다 어 제가 장담할 수 있어 진짜 ADR이 이거 곧 뜹니다 여러분 아래쪽 요즘 탑은 초반 그냥 배제도 되는 거 같아 웬만하면 웬만하면 다 이제 바텀 위주로 가가지고 천천히 밀고 나가면서 합시다 6렙을 찍고 보죠 이거는 6렙 찍으면 안좋으니까 6렙 찍으면 안좋아 아 잘 피했는데 이 친구 6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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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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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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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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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도 르블랑 되기 전에 그 빨리 꿀 빠세요 이거 진짜 무조건 덮어먹고 AD를 못쓰게 됨 르블랑도 막았는데 이거라도 안 막겠어? 자 이 정도만 때리고 어머 잡을 수 밖에 없죠 천천히만 잘하면 잡을만해 그냥 좋습니다 나 어시가 없네 근데 괜찮아 굿 좋습니다 자르반 이거 깨려고 무리했구나 친구야 와 이 꽉 막으려고 못 막았네 여기 일단 때려 이거다 아니야 이거야 이거 저거 맞아 날 믿어 나 이거 구분 잘해 도는 법이요? 그냥 때려서 뭔가 어? 왜 이 데미지가 들어가지? 왜 이렇게 물렁하지 싶으면 가짜임 전 그냥 그걸로 구분하는데 어? 왜 이렇게 이상하게 물렁하지 싶으면 가짜예요 어 좋아요 자르반 아래쪽 뭐야 너 그래도 돼? 아 아 아 뭐 하세요? 어? 아 패시브가 도냐 뽀뽀야 뽀뽀야 아 이거 참 안 가도 되겠는데 저거 좋습니다 와 이거 진짜 사기같음 님들 빨리 꿀빠셈 넣어먹기 전에 아니 하지마셈 나만 꿀발게 이거 유행타면 100% 넣어먹단 말이야 진짜 안 먹을 수가 없음 아무리 봐도 그냥 밀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좀 가져야겠는데 아이고 더블틴하게 버렸네 흠 어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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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아 죽을래 너 죽어 어쭈 너 죽을래 가버려 어이 죽어 다시는 AD 아리를 무시하지 마라 아니 아크샨 다르반 없으면 여기 어떻게 맞게? 여기 누구맞게 폭비는 못 막아 여기 어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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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려 어 죽어 어쭈 아 사려야됐나? 왜 다 안보이냐 갑자기 변령 먹으러 간거 아니었어 상대팀 갑자기 다 안보이네 변령을 안쳤네요 타비 찝니다 살짝 빼야겠는데? 다르반이랑 이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 뒤로 슥 돌아가면 얘 모르지 않을까? 잡았다 이거 봐요 야 그 와중에 미니언 다 지웠네 이거? 빅스 왜케 사기야 쳤으면 먹었겠다 상대 뭐야 뽀삐 뭐야 그럼 더해도 되나 이거? 악샨은 멀거든요 빅스 안오고 근데 악샨 올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악샨 악샨 보이면 없 오케이 보였다 좋아요 밀어 밀어 얘들아 뭔가 해봐 나 밀고 있어 죽었다 이거 악 악 근데 이런 바로는 먹지 않았을까 그죠? 나쁘지 않아? 용이랑 시간 맞춰서 밀어야 되거든요 빨리 밀면 또 저만 잘리니까 용 주고 저 자를 수도 있음 상대가 봐봐 미드 1차도 안 막잖아 뭔가 이상함 악샨이 잘했다 잘 노렸네 내게 아니 은신이라서 안보였구나 와드 깔아도 방템이 없으니까 바로 녹네 오히려 좋아 아니 저걸 또 사라? 한탈 좀 애매한데 이러면 와우 악샨 까졌으니까 이미 이겼는데 야 이거 가면 끝나겠다 고고고고 고혓 고혓 싸인부터 하지만 나도 탈포 있어 수고했습니다 GG 막으면 천만원 막으면 1억 막으면 1조 실패 수고했습니다 수고 수고 음 그래그래 음 그래그래 고혓습니다 탑 리신인가 본데? 방어력 들고 갑시다 낯봐도 정글인 척하는 리신인 것 같은데 뭐야 그냥 정정당당한 정글 리신이었음 탑 세조안이에 왜그래 유성? 유성 세조안이? 얘도 유성 둘 다 유성이네 이걸 맞아 이런식으로 견뎌를 하고 아 이게 맞아? 가버려 바보같은 녀석 안죽을줄 알았나오 스킬 다 빠졌으면 죽어야지 손에좀 보자 어디 저마들래 전멸안들고 짜식아오 아프지 어? 아 아 아 아픈데? 상대 저마라 죽을수도 있거든요 무리하면 안되겠다 뒤에서 누누 오거든요 포옹 야무좋고 난 갱블을줄 모르는줄 알아 녀석아 넌 손에좀 보자 어 맛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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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inä 너누 아 이 귀여운 밀리오가 무빙을 메오 안쓰면 되지 가요 가드가 봉퀄주구나 뒤로 쓱 가면 와 이거 들어온다고? 뭐? 아니 아니 나피리님 뭐예요 굿 케트라 너 빠져야 돼 이제 이거는 여기에서 있다가 으취 평타만 치면 그만이야 아유 수고하세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1박 2일 GG 흐흐흐흐 저거 있습니다 왜그래 왜그래 그래 그래 퇴근 아리 전적이 또 괜찮기 때문에 케일이네? 근데 딱 봐도 그거 알죠? 케일 입장에서는 음, 탑크산테군 하고 골랐지만 아이고 이걸 어쩌나, 어? 크산테가 아니었는데 짜잔, 아리였습니다 아, 볼까요? 케일 상대로 좀 맛있겠는데 님들? 뭐 지는 구간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벌써 군침이 군침이 흘러, 벌써 뭐야, 이거 어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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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쭈, 이 녀석아, 어? 넌 손에 좀 보자 지옥 가야지 케일아 넌 지옥 가자 어쭈, 이 녀석아, 어? 지옥 가야지 어떡해, 이거 어어? 어어? 그거 맞아? 맞아? 그거 맞니? 케일아 허허허허헣 그거 맞아요? 어, 앞으로 나오면 죽어요 그거 어쭈 집 가 안 가도 되겠다 어쭈 으챠 으챠 오, 이거 안되나? 그래그래 좋습니다 어? 전멸 아끼자 어, 전멸 아끼는게 맞아 어쭈 지옥 가야지 이거는 지옥 가야겠지요 케일님 수고하세요 라인 어떡하니 케일아 어쩔 수 없지 뭐 다 놓쳐야지 손해 좀 보자 너는 아, 이걸 피해? 잘 피했네 밀고 밀고 스태틱 돈 모으면 도망 한 번 가죠 정비해야겠는데 슬슬 아직 돈 안되잖아 난 촉점만 하고 맞아, 비에고가 올 것 같았어 아래쪽에서 싸웠는데 이게 안 오는 거 보고 오 오 사비 어, 그거는 좀 어 어 어 제압되었습니다 흠 그래그래 아래쪽이네요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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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맞아? 테일아 딜교안이 되겠니? 템차이를 봐 맞딜하고 있네 어 이건 좀 변수인데 어허 잠깐만요 님들 이러면 비상인데 어허 어허 아 아 어 어 어 이거는 좀 필나던데?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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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레 p2 그치 그치 뭐지요? 드디어 잡았네 이거 그쵸? 왜 이렇게 질겨 오 탑도 이기니까 아래에서도 승전보가 이기고 있었다고 어 좋아요 어? 아 코브리 아비 그래그래 후반에 가도 어허 나한테 왜 이래 이거 누구 전멸이었지 방금? 뭐였죠? 어 굿 100이나 밀자 어 아이고 브라이어야 어? 뭐야 대체 또 우리 좋았다니 그렇게 마무리된거 아니었니? 어허 아니 바텀까지 어? 예고 빠져야겠는데 죽었다 죽었다 예고가 잘왔네요 바로 자랐어 아주 만년설이 아니었으면 살만했는데 그쵸? 슬로우 때문에 딱 죽었네 둘 다 너구 궁 궁 없긴 해 와 진짜 광란이다 이거는 아니 저걸 저렇게 해서 잡냐? 챔피언 저게 진짜 광란이지 탁이긴 해 어 너프가 좀 필요하긴 해 저거는 뭘 저렇게 해서 잡냐 안가도 되겠다 어? 딸이 텔포가는데? 음 여기가 맞는거 같아 캠 사서 가봅시다 잡을만한데 다 요원도 잡죠 좋아요 잘타 그래그래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우리가 쳐도 되겠는데 이거는 와우 이걸 먹어? 못 먹었으면 됐지 그쵸? 잡고 어 미안합니다 여보세요? 그래그래 그래그래 GG 대아리 이걸 또 해냅니다 이걸 해내네요 좋겠습니다 GG 어디까지 깨지 자야줄걸 그랬나? 어? 참 교전 좀 덜 했나? 여태 근데 케일보다 딜 잘했으면 됐지 그죠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쵸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